사도 행전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카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섬에 있는 항구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난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닷을 올리고 크레타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릇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닷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0오르기와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르기와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닿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닿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뛰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군인들은 거룩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룩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 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배머리는 꽉 박혀 움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급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낳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난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요.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용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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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